안녕. 반갑다. 제 몸에서 아무래도... 강아지도 냄새가 많이 나죠. 개냄새가 많이 나니까. 왜 진료 받으러 왔어? 뭐야? 뭔가 이거 느낌 이상한데? 게스트 탐지견이죠? 딱 보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친구가 목적취라고 하잖아요. 앉아서 인지 반응을 보인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. 마약이에요? 이 안에 지금 사실 원장님 거에만 빈대가 들어있습니다. 빈대? 빈대요? 빈대. 벌레? 피 따라 먹는 빈대? 네, 맞습니다. 그걸 흔들어줬다고? 이 나쁜 사람들... 살아있어요. 지금 한 3, 4mm 정도 되는 빈대가 유리병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이 빈대를 탐색하는 우리 강아지였구나. 맞습니다. 이 친구는 빈대를 탐색하는 세코라는 친구인데요. 대한민국 1호 빈대 탐색하는 세코라고요. 유럽이나 이런 데 빈대 이슈가 좀 한창 많았잖아요. 해외를 다녀오시는 관광객들 이 폭시나 그런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 빈대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실 수도 있잖아요. 원하시면 세코가 이 짐을 탐지를 해드려요. 세코가 뭐랄까요? 아, 저 이 친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. 기사로 봤습니다. 오나 보다. 진짜 나오면 어떡해요? 나오면 어떡해요. 세코가 지금 다 봤고요. 안심하고 집에 돌아오신 후셔도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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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